광주에서 어제와 오늘 확진자 13명이 나오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염원이 다양해지고 있는 데다 깜깜이 확진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조용한 전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8명의 확진자가 추가된 데 이어 오늘도 5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광주의 확진자 수가 418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침례교회 관련 2명, 8.15 도심 집회 2명, 서울 아산병원 3명, 중흥기원 1명 등 감염 경로도 다양합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는 확진자는 2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도 불구하고 감염원이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는 데다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 사례도 이어지면서 조용한 전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진된 418명 가운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유증상 사례보다 더 많은 실정. 방역 당국의 검사 대상에서 벗어난 무증상 감염자가 새로운 대규모 감염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방역 당국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볼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증상이 있었음에도 출근을 해서 동선이 여러 군데가 생겼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어쨌든 선별진료소 가셔서 빨리 검사하는 것이 접촉자 숫자를 줄이고 그다음에 감염병 확산을 맞는 지름길입니다. 한편 전남에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현재까지 새로운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누적 확진자 556명에 머물렀습니다. KBC 박송호입니다.